자 오늘의 1등 후보를 공개합니다 1등 후보는요 첫번째 후보 두구두구두구두구 신입생과 복가생! 두번째 후보 많이 봤을만! 자 발매니 두명을 두고 마지막 대결입니다 결승전! 결승전! 자 우리가 보통 섹시하게 추죠? 섹시를 넘어선 관는 더티 보겠습니다 마지막! 아 이거 발랐셈 나왔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음악 주세요 결승전! 아니 soft 소니무 세체업! 어서 당뒤거 안돋지 아 아 아 웅 서렁당 파 조 랍 유 맞춘다 9, 8, 7, 6, 5, 4, 3, 2, 1, 여기까지! 누구? 누구? 오늘 일단 누구? 아 그래, 요건 네가 먹어라. 아우. 잘했다, 박수! 복학생이 잘했다, 박수! 복학생 친구넘っていう 걸 많이 선물 드립니다! So thank you for that! 오늘 가장 섹시한 건 더럽게 춤을 추주셨어요. 여기 각자 합격! 감사합니다.